오우 이거 좀 좋아 좋아 오늘 잘 돼 값도 많냐? 너무 왜? 맞아? 너무 좋네? 좋네 그냥 쭉 가면 되겠네 쭉 가면 우리 여기 처음 들어왔다 갑시다 내가 이거 가라고? 너? 어떻게 갈래? 세번째 갈래? 내가 네번째로 할게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2번 갈래 2번? 2번 단양해 가야지 1번 가보세요 1,2,3,4 위길인데 보세요 아니 아니 카메라 촬영돼야 돼 갑시다 고깨를 피하게 아 좀있으면 그 팀들 오겠다 광경 MTB 팀 지금 올 시간 됐을걸? 내려가며 잘 타면 완전히 로컬이니까 길을 되게 많이 알더라고 오호우우 오우 오오오오 오 호 오 호 아 재밌어 사이사이사이사이사 오아 헤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